웹 스퀘어, 퀵 가이드입니다. 탭 컨트롤의 탭 스크롤과 체인지 액티브 탭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두 속성을 이용하면 탭 스크롤 버튼을 표시할 수 있고, 탭 스크롤 버튼으로 선택한 탭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탭 스크롤과 체인지 액티브 탭 속성을 모두 트루로 설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탭 스크롤 컴포넌트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모두 10개의 탭이 있습니다. 프라퍼티 뷰에서 탭 스크롤 속성을 트루로 설정하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탭 컨트롤 컴포넌트 상단의 양쪽 끝에 탭 스크롤 버튼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단, 특정 탭을 활성화하려면 목록에서 해당 탭을 선택해야 합니다. 이제는 체인지 액티브 탭 속성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스크롤 버튼으로 탭을 선택할 경우 선택한 탭이 활성화됩니다. 우측의 탭 스크롤 버튼을 클릭하면 탭 1에서부터 탭 10까지 모두 차례대로 활성화됩니다. 좌측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웹스퀘어 키카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